아 도대체 어디 간 거야… 미치겠네, 진짜 응?! 드디어 찾았다!!! 이야 происходит!!!! 잡았다!!!!! 드디어… 드디어 찾았어… 길고 길었던 여정이 드디어 끝나는 거야! 놓었어요 Creo Dat4 뭐, 뭐야 이거?! 양이 아니라 양코스프레를 한 비둘기잖아?? 갑자기 엉덩이를 만지다니 성적 수치심을 느꼈어요 고소할 거예요 고소할 거예요 아, 미, 미안해 내가 양을 한 마리 찾고 있는데 내가 찾던 그 양인 줄 알고 허, 헝! 바보! 돌은 왜 빨개지는 내 미친놈아! 뭐야? 무슨 일입니까? 흠, 개새끼가! 내 몸을 마구 다듬고 육덕지고 튼실한 빵둥이가 마음에 든다며 성추행했어요 고, 과장하지 마 새끼야! 내가 언제 그랬어? 공밥 먹고 싶어 했지, 이 발로너! 오, 오, 오해야! 난 진짜 그냥 양 한 마리 찾고 있을 뿐이었는데… 아니 근데 씨발 생각해보니까 어이없네? 왜 비둘기가 뜬금없이 양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건데? 비둘기는 양이 되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나요? 요즘은 뭐 인어공주도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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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 아니 근데 너 이 동네 사는 놈 맞습니깡? 차은 버는 놈 같은데? 아, 난 사실 이 동네 출신은 아니고 저 멀리 대관령에 있는 양떼목장에서 살던 보더콜리야 브로콜리? 내 이름은 브로콜리가 아니라 보더콜리야 버릿거리? 내 이름은 보릿고리가 아니라 보더콜리야 내 이름은 알라꼬리 꼬마도요가 아니라 보더콜리야 우리 동네에 온 걸 환영해용 가도가든… 야, 이 개시발년들아… 아무튼 그래서 그만 대관령에서 이 동네까지 뭐하러 온 겁니깡? 나는 양떼목장에서 양을 모는 양치기견이야 주인님과 행복하게 살면서 양들을 설렁설렁 관리하는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 그러던 어느 날 양을 대충 몰다가 실수로 한 마리를 놓쳐버리고 만 거야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했지만 양은 그대로 도망쳐버렸고 난 주인님을 실망시키는 걸 견딜 수 없어서 그대로 양을 찾기 위해 먼 여정을 떠나게 된 거야 그렇게 양을 찾아 나선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양을 못 찾았어 흠… 킨더조이 이 자식 나름대로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놈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킨더조이가 아니라 보더콜리야 근데 겨우 양 하나 잃어버렸다고 주인이 그렇게나 실망을 해이용? 존나 쩨쩨한 새끼네이용 양 한 마리에 한 50만 원 정도 돼… 실망할만 하네요 우리가 도와주는 건 어떠신겨? 진짜? 도와줄 거야? 오 좋습니땅 도와주고 수거비로 50만 원만 받겠습니땅 그럴 돈이 있으면 그냥 내가 알아서 돈 주고 양을 사왔겠지 미친놈아 그, 글쎄 일단 최대한 냄새를 추적해서 여기까지 온 거긴 한데 확실하진 않아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땅 어? 아, 아니 아깐 수거비 50만 원 달라며 마음이 바뀌습니땅 그… 니들 생각보다 착한 놈들이었구나 그냥 우리가 너보다 먼저 양을 찾아서 50만 원에 팔아먹겠습니땅 야 이 씨발련아 아무리 찾아도 양털 한 가닥도 안 보임댕 아… 역시 양은 이 동네에 없나봐 다른 동네로 가봐야겠다 다들 도와줘서 고마워 만약 양을 찾아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카톡할게 만약… 양을 못 찾으면 어떡할껌갱? 그럼 난 주인님을 볼 면목이 없어 그냥 평생 이렇게 떠돌면서 살다가 쓸쓸히 죽어가겠지 에잇? 그건 너무 가혹하지 않심갱? 어쩔 수 없어 양을 잃어버린 보더콜리라니 보더콜리계의 수치라구 흠… 어쩌면 현식행님이 말한 방법이 그나마 현실적일지도 모르겠습니땅 야 이 씨발련아 아니 제대가를 양코스프레 시키자는 것보단 가짜 양을 만들어서 주인을 속이는 겁니다 뭐? 가… 가짜 양? 하… 오늘 강의 진짜 빡셌다 피곤하니까 빨리 누워서 좀 쉬어야겠… 개씹… 짜잔! 어떻습니깡? 아주 감쪽 같지 않습니깡? 어… 감쪽 같진 않고… 그냥 족같은데… 아니 그럼 뭐 어떡합니깡? 우리나라 땅덩이가 얼마나 넓은데 그걸 언제 다 돌아다니면서 양을 찾겠다는 겁니깡? 이거 가지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맞슘갱! 주인님이 보고 싶지 않슘갱? 그… 그… 주인님… 너무너무 보고 싶어… 맞아요 맞아요 아, 알았어 니들 덕분에 그래도 집에 다시 돌아갈 용기가 생겼어 고마워 집에 도착하면 연락할게 정말 고마워 저요가 보드게임! 내 이름은 보드게임이 아니라 보드콜리야! 하… 근데 이거 퀄리티가 너무 조잡한데? 들키는 거 아냐… 헉! 앗… 어? 안돼… 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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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 대체 어디 갔던 거야? 주인님! 아니 그… 그게…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요 개찾겠다고 좀 돌아다니느라… 그.. 근데… 양을 결국 못 찾아… رفني 주인님… 그 깃냥 한 마리 좀 잃어버리면 어때? 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 줄 알아? 저, 주인님… 고생했다! 그리고 잘 돌아왔다! 보고 싶었다! 보더랜드야! 흐흐흐 제 이름은 보더랜드가 아니라… 보더콜리예요… 그 깃냥 한 마리 좀 잃어버리면 어때? 흐흐흐흐